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20강 4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동사 표시 그리고 주어는 wa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이것이 way를 꾸며 주게 되죠. 그러면 a suitable way. 적절한 방식.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한 방식이죠. 어떻게 지질학자들이 바위와 지형을, 암석과 지형을 인식하는 지를 묘사하는 것. 어떻게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지형을 묘사하는가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은 은유법이다. 비유법이다. 메타폰은 은유법, 비유법이죠. Palimpsest라는 이것에 대한 비유법인데, Palimpsest가 뭐냐 하면, 용어예요. 동격이에요. 설명해 줍니다. Used by medieval scholars. 중세시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사용됐던 용어. 뭐하기 위해서요?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양피지를, 양피지는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양피지냐 하면, That was used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사용된 양피지가 되겠죠. 그리고, With old ink, scrapped off. 오래된 잉크가, Scrap off라는 단어가 긁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잉크가 긁어내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한 번 글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서가 되겠죠. 새로운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To allow new document. 새로운 문서가 다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Palimpsest라는 단어가, 이거를 그냥 우리 사전적 용어를 좀 찾아보면, 여기 있죠. 원래 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쓴 고대 문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설명이 된 거죠. 바위와 지형을 지질학자들이 묘사하는,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묘사하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묘사하는, 한 가지 적절한 방법은, 이 Palimpsest라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이 Palimpsest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하면, 중세 학자들이 한 번 이상 쓰여졌었던, 이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용어인데, 한 번 이상 사용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서 설명되는 거죠. 오래된 잉크가 긁어내지는 거죠.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다큐멘트, 새로운 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in variably, variably라는 단어가 변이가 있는, 변수가 있는 이런 뜻인데, 앞에 인이 붙었으니까 변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뜻이죠. 언제나. The Erasure was imperfect. Erasure이라고 하는 것은 지우는 것, 삭제예요. 삭제, 쉽게 말해서. Delete. 삭제는 불완전했었고, 그래서 초기에 텍스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겼던 것이 잉크를 지우긴 했는데, 긁어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지워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요. Can be read. 읽혀질 수가 있었다. Using x-ray. 그리고 다양한 illumination 테크닉을 사용해서. illumination은 빛을 비추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읽혀질 수 있었다. 그리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are the only sources of very ancient documents. 무슨 말이죠? 매우 오래된, 매우 고대니까, 매우 고대의 오래된 서류들의 유일한 어떤 흔적이기도 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오래된 게 지워졌을 테니까, 이 지워진 것을 복원해서 x-ray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오래된 어떤 문서들의, 혹은 어떤 글들의 흔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는, 초기 시절의, 초기 시대의 흔적들이 지속된다. In the contours of landforms and rock benissia. 그러니까, landform은 지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지형의 윤곽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바위, 여기에서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석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Even as new chapters are being written, 새로운 챕터가 쓰여졌을 때 조차도. 새롭게 지워지고 쓰여졌긴 했지만, 이게 이게, 양피지 얘기는요. 이거 양피지 얘기는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것 뿐이고, 지질학자들이 지금 결국에는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어떤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묘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palimcest랑 이 기법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가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시대의 흔적들은 그 윤곽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지올로지,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여기서 이제 학문이 되겠죠. It's similar to an optical device. 이건 광학, 눈으로 보는 광학 장치이다. for ~~을 위한. To think geologically is, 지질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To hold in the mind's eye.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눈을 갖는 것이다. What is not only visible at the surface? 나론이 모델소가 나왔으니까, 표면에서만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모델소 present in the sub-surface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표면이 밑에서도 보이는 것. What has been.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혹은 will be. 지금 앞으로도 있을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는 그런 어떤 광학적 장치이다. 그래서, 지금에 쓰여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여기서 지워진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describing, 묘사하는 거죠. 모든 라스트 디테일은요.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을, 근데 표면에 있는 것만 본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쵸. Singing the earth's text in all h dimensions. 모든 측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혹은 모든 차원에서 dimensions. 지구의 텍스트를 보는 것. 모든 차원이라는 의미가 surface와 sub-surface의 의미와 맞닿는다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세모 쳐놓고요. 오래된 흔적들을 지우는 것.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죠. filter out. 이거는 걸러내는 것이죠. insignificant features on the planet. 지구상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걸러내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담겨 놔야 되겠죠. 그다음, 대륙의 움직임이요. continental movement는. 이것의 증거를 다큐멘팅하는 거. 뭐하는 거죠. 이건 문서화 시키는 거니까, 말도 안 되고, 정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어렵지만,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봐 두시고,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어 정리부터 합시다. sweetable 하면, 적절한 이런 뜻이죠. 적절한, 이건 묘사하는 것이고, geolist는 지질학자. perceive는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be used to 동사원역.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게 왜 be used to냐면, 여기에 대륙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be used to 동사원역. 그 다음에, medieval score. medieval은 중세시대. 양피지라고 하는 것. 양피지가 말 그대로, 양의 껍질로 만든 종이란 뜻입니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scrape off는요. 긁어내다. scrape off 긁어내다. inscribe는 색이다. 이거랑 반대 개념인거죠. 이 두개가 반대인거에요. inscribe가 글 쓰는거고, scrape off가 지우는거죠. invariably 변함없이 언제나. erasure 이거는 삭제. 흔적이죠. 그 다음에, illumination. 이거는 조명. 이 정도 뭔가 빛을 비추는 것. ancient. ancient. 고대 혹은 매우 오래된. persist. 지속되다. 이런 뜻이죠. venice. venice. even as. 지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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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이런 문서를 읽어내고, 재사용에서 흔적이 남아있는 고대 문서다. 지질학자들은 고대 문서를 읽어낼 수 있는 광학 장치와 유사하다.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새로운 장이 쓰이고 있을 때, 지표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전시대의 흔적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질학자들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럼 키 센텐스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이 중요해요. way 표시. way가 주어고, is가 동사. 주어, 동사 표시가 항상 기본이구요. way는 뒤에서 투부 동사 꾸며 주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은 어순이 중요하죠. how, 의문사, 주어, 동사. ok? 자,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여기에 대리지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palimpsest라는 것은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하면,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중세의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었던 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ok? 어떤 양피지이냐면, that was used. 이렇게 사용되었었던 용어.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여기 다 중요한데, 일단은 이거는 with 명사 ing의 분사 구문이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a 가 b 하면서, a 가 b 한 채로 이렇게 돼요. a 가 뭐냐 하면, old ink 구요. 여기에 b 이 생략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근데,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scrape off 라고 하는 것이 긁어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래된 잉크가 긁어내 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being scraped 가 되는데, 이게 생략된 것이고. 오래된 잉크가 긁어내 지면서, 뭐 하기 위해서? 이건 허락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 그 다음에, allow는 뒤에 또 a 가 b 니까, a 가 b 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가 새겨지도록. 뒤에도 새겨지는 거니까, to be inscribed. 아주 중요한 문법 덩어리죠. 이런 거에서는 시험 진짜 잘 나오죠. 그냥 통짜로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죠? 외워둘때 외워둘더라도, 이유는 알고. 여기는 with 분사 구문이라서, bing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 투부정사고. 이건 allow 때문에 to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워두면 돼요. 이 첫번째 문장은, 중요한 어법 덩어리. 자, 그 다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닌가 넘어가고요. 여기는 읽혀지는 거죠. 여기가 중요해요. using이 중요한데, 사용해서.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읽혀졌다. 읽혀질 수 있다. 엑스레이와 다른 조명 기술들을 사용해서. 사용해서니까, 분사. ok. in some cases are. 여기는 왜 R이냐 하면, 여기가 주어기 때문에. 랩렌치가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ok.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딱히 어려운 거 없는데, 이 부분. even as, new chapters are being written. 새로운 even as는 even when이랑 똑같아요. 뭐뭐 할 때 조차도. 그러니까, 새로운 챕터들이 쓰이고 있을 때 조차도. 쓰여지고 있는 거. 비동사 다음에 being이 나오고. 그 다음 pp가 나오면, 뭐뭐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인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 지지락이라는 학문은 비슷하다. 뭐와? 광학 장비와 어떤 강의? For singing the earth's text in all its dimension. 모든 측면에서, 모든 차원에서 이 지구의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광학적인 도구이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 왓절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지지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묶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의 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Hold. 뭘 갖고 있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표면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이 아닌 곳. 밑에 지하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마음속에 잡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것에 대해서. 마음속의 눈으로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지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빈칸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해요. 이 말도. 이렇게 표면에서 뿐만 아니라. 하부 표면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것. 표면 아래쪽에서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이게 바로. 모든 디메이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그 정도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왓 기억하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은 낼 게 많아요. 문법이 일단은. 어법에 나올 만한 게 진짜 많고. 내용도 조금 이해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20강 4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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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